신강 카베라 네 카베라 하나 넘어갔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드론 주어졌어요 요쪽에 있는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내 손님 여기 카베라 어디 어디 찾아올게요 3층? 2층 2층 2층이 안보이는데 여기에요 여기 저 님블님 있는데서 와이파이 잡히는데요 여기 있어요 여기 거기 아니에요 거기 여기 여깁니다 여기 여기네요 여기 님블님 있는데입니다 여기 2층 여기 3층인가? 3층이에요 3층 거기 지금 인테리어 해놨네요 지금 계단쪽에 드론으로 확인해볼게 없는데 없다고요? 빠졌나봐 여기 있다 니가 많은데 있다 에이 거기요 적도 깔고 괜찮아요 아니요 잠깐만요 맞았네 총 뺐어? 쐈어요 확인사살 하나 잡고요 일단은 신호감직이고 이런거 다 잘랐어요 여기로 다운 여기로 다운 아 또 죽을 것 같아 어? 힐투 제가 탈릴게요 탈릴게요 탈리면 돼 제가 가요 제가 안돼 안돼 3불 뚫렸어요 내가 갈 뻔했다 앉지 마 아 저 B 안에 있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에 있는데 B하고 A 사이에 있는 걸 불어넣고 보고 있었어요 그냥 쏜거에요 굿샷 어디에 있었어요? 나이스 3층 볼게요 지하에도 없어요 3층에 밀어 그 문에 바로 스모크 문에 여기 또 있다 아싸 갑니다 갑니다 난 몰라요 죽어도 난 트론이니까 하나 적고요 3층에 밀어 아직 한 명 있어요 컴퓨터 뒤에 있어요 네 컴퓨터 뒤에 네 컴퓨터 뒤에 지구에 스모크 딸피 50p 어디야 스모크 50p야 내가 트위치로 많이 때렸어 얘 지금 왼쪽 쯤에 있거든요 벽 뒤에 적을 깔아버려 나와요 여기 나왔어요 다 빠질게요 옆에 붙어있어요 빠지고 빠지고 내려갔어요 어 내려갔네 안에 없어요 방 안에 없어요 확인 위에서 밑으로 내면 돼요 여기 바닥이랑 트집을 해봅니다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바닥에 있어요 창문이 있는 이쪽에 있어요 얍 얍 얍 하나 적 있어 나 위치 걸리고요 나이스 굿 굿 끝 아 데이터 보러 보면 안 끊기는데 오늘은 데이터 쓰지 마요 카메라 돌릴게요 안 보이네 드론 던질게요 발자국이 특히네요 일단 카베라 1층 2층이에요 카베라 카베라 1층 네 찍었어요 곧 일단 내려가 상황 begr 오 군주님이 이런 기능도 있군요 Sorry 복 받으실겁니다 감사해요 언젠가 출금할거지만 완속 클리어 덕분에 치킨 많이 먹고 삽니다 유빈인이요? 똑같은데요? 어디요? 밑에요? 갑니다 없는데요? 오 죽었네? 한 방 더 꽂을까요? 네 더 꽂을까요? 여기요? 넥슨님 그쪽 가까이 가지마요 넥슨님 들어오지마요 넥슨님 깨졌으면 좋겠다 없네요 쏴요 쏴요 하나 더 깔까요? 알겠습니다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차폭이 아무도 없어요? 나 없어 없어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 프리탄있어요 프리탄? 프리탄있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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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파탄칼 숨어있어요 여기 저 드론 뒤에 벽이에요 여기 밑에 못 내리네 여기 밑에 못 내리네 파탄칼 갑니다 두 명 파탄칼이랑 파탄칼 어디있는데요? 저 드론 보이시죠? 여기 뒤에 있어요 바로 뒤에 있어요 바로 뒤에 있어요 설에요 설에요 이쪽에 한 마리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저 반대쪽 벽 보고 있을게요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아 보내려고 했는데 아 같은 팀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아 그런데요 잘 못 보셨네요 저희 실수 큰일 날뻔 혼자 모든 걸 하셨죠 여기 스포프 스포프 어디 어디에요 잘하셨습니다 드론 소리 넥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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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걸로 점수 먹어야지 여기 여기 담아 한 다음에 창문 달아 드릴까요 아 네 거기 괜찮나 좀 안좋은거 이 층 막아야 되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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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맨 끝에다 최대한 여기요 네 좋습니다 쩐다 인테리어 전문가 인테리어 전문가 인테리어 전문가 내 시즌 패스 오늘 고객님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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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님 안 돼요 아 내 기가 좀 깨졌어 야 맥스님 잡고 자기 몸보다 기반적으로 오 나 죽었어 네 궁극장님 안녕하세요 이거 가까이서 맞으면 무조건 한 방이에요 어이 레펠 소리 하나 더 하고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봐봐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올라갔어 아 여기 뚫렸네 건물 안에 아무도 없는데 3층에 하나 있어 왔어요 아래 여기에요 어디 어디 위에 위에 옥상에서 내려오는데 아까 옆방에서 깠어요 한 번 피 30이에요 깠어요 레펠 하나 매달려있고 소리 나요 옥상에 많은 거 같은데 옥상에 많은 거 같은데 아까 요거 금방에 퓨즈 있었어요 옥상에서 드론 내려왔어요 옥상에서 드론 내려왔어요 옥상에서 저게 또 옥상에 드론 갑니다 드론 실수했다 훅 샷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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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타창카 잡았고요 하나 어딨는지 모릅니다 여기 피지 찍었어요 복도에 B방으로 갔어요 어? 어? 성강? 성강 말고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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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어요 여기 여기 B로 갔어요 B로 갔어요 영 안에 있어요 타창과 추억은 절대 기관총은 놓지 않습니다 놓지 마요 죽어도 기관총에서 죽습니다 다시 왔다 계속 왔어요 그쪽에 있어요 내가 달려가 아우 달려가지 마요 퓨즈에 퓨즈 아 조준할걸 습탄은 다 썼고 맞다 복도 또 있다 복도 깼어요 어? 아 창문 뚫려있구나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어디지? 안녕하세요 미치겠다 김 총무님 인지 구출할 때 아 그런거 안보여줍니다 카운트 하나 있고 2층에 있는 거 같아 갈수록 들렸어 나 보지는 못했는데 회실 쪽이랑 슈퍼방 쪽에 남아오는 거 같아 계단 쪽엔 안 보여요 조심하세요 네 밑에 가요 아이고 2층 클리어 또 갑니다 여기 그거 없나? 왜 안 돼? 그 문들 캐슬적으로 다 막혀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 부상한 한 분이 죽으셨습니다 덕분에 흥했죠 코딴 하이 나밖에 없어 반가워요 여기 기술 왔다 갔다 해요 창문 뚫려있어요 벽 뚫려있어요 다 빠질게요 하나 더 아낄걸? 다 안에 있나? 다 안에 있는 모양이 아까 누워있던 분 한 분 가셨나봐요 예고 있고 안에 끝 하나 프로스트 안에 예고 안에 다 안에 있어 최소 3명은 안에 있어요 소리 나네요 지하에 지하 계단 사무실에 있는 지하 사무실에 있는 지하 발견? 여기 발견? 던졌어요? 너머가기 넘어가기가 되게 애매하네요 뒤에 있다 어디있지? 어디있지? 못 봤는데 에코 들어왔어요 네 한 발 맞췄는데 당했어요? 아니요 저 아마 불 좀 맞았으니까 되게 피 적을 거예요 일단 오나 안 오나 볼게요 아 못 맞췄네 44초에 아우 잠깐만 지하에 있어요 아직 아 아직 안 와요 25초에요 들어가야 돼 아이고 아이고 뒤에 하나 들어가야겠네요 아 이쪽에 에코 들어왔다 사무실 쪽에 에코 조심하세요 상무 쪽에 하나 아 몰라 한 긴 아 손이 되네 아이고 아이고 아 아깝다 이쪽에 있었네요 아우 아 아깝다 이쪽에 있었네요 아 아 아 아